제가 벌써 광주중앙교회에 와서 고등부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도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강수님 오신지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무럭무럭 몸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 헌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는 늘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기특하게도 차량팀으로 성기는 모습들 그리고 헌신예배 ccd로 각자의 자리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여러가지 이런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지만 특히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는 것이 더 기쁘고 또 즐겁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고등부를 포함해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각각 서로 다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유대주의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사도바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 놀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잘 성장해야 될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한례를 강요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한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외관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이들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세인들과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했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아는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그들이 율법을 벗어났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한편으로 정죄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회방을 놓던 이들 역시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이 할레만을 강조하며 율법만을 강조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스스로를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할레로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들이 행동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송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그들을 회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강조하는 이 할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그들 스스로를 자랑하는 표시로서 육체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그들에게 이 할레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증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레를 받아야 된다고 그들 스스로만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이방인 송도들에게 할레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억지로 이방인 송도들에게 할레를 받게 했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그 연극에서 특별히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이 연극에서 유래한 정신적인 학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뜻으로 보자면 이 가스라이팅이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적인 학대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당위성과 한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흔적을 이 이방인 그리스토인들도 새겨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그들을 따라 억지로 한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례를 강요하고 한례를 억지로 받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랑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이런 그리스토인들의 길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깨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길,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남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핍박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유대인들의 멸시와 비난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이런 채찍질과 가시멸류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쫓아가길 원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외관을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이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015년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영화는 1930년대에 일제의 탄압 시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이 암살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막 암살한 것이 아니라 조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탄압하다 그런 일제의 통치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살단들이 각종 이런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치열하게 투쟁하고 독립운동의 그런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사상이 변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가 우리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국에 친일파의 스파이로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일제로부터 광복을 잃은 조선이 이 독립한 상황 가운데에 친일파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가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후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몸만에 박혔던 그 총알의 자국 그 여섯 군데의 상처를 내보이면서 이 총알 자국들이 내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나도 조국을 위해서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두개지오라고 대사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저질렀던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를 뒤로하고 자신이 받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몸에 난 흔적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보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한례를 강요하며 한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며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그저 표면적인 행위와 이익만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은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은 그들과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던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본문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바울은 고린도구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새 생명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무협지에서 말하는 황골탈태처럼 이 키가 자라나고 용모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육체적인 외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새롭게 180도 변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할래든지 무할래든지 형식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새로 지으신 거듭남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이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육체를 자랑하기보다 새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내세우며 자랑할 것은 크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거 바울은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바리세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이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유대공예의 공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벗어난 이들에게 단죄를 내릴 만큼 냉혈적이고 잔인하고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유대주의자로서 높은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있고 똑똑하고 미래가 밝은 청년이라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내면이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바울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바울에게 이제는 자신의 출신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이런 스펙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그저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야 이제 바울에게는 할래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 곧 예수의 흔적만이 그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찌른 자극, 흉터를 의미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 가운데에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 낙인이 찍혀서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이라는 것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17절에 바울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은 더 이상 바울이 자신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매이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생명의 신 이 복음을 위해서 대족들로부터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환란과 박해에 의한 이런 스티그마, 곧 고난의 자국들이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빗박으로 인하여서 몸에 스티그마가 남았을지라도 그 흔적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인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처럼 곧모습을 중시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삶을 회피하고 그저 남들의 칭찬만을 받길 원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우리 고등학생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작 이 중요한 진리인 이 믿음을 올바르게 배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 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믿음보다 우선해서 성적과 대학 가는 방법을 더 추구하게 강요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천국에서의 삶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압박과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리만족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한례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새기고 그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도록 우리도 함께 거듭남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듭남으로 변화되고 이 거듭난 삶을 실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보다 우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선과 기준과 압박보다도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인대해야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삶을 헛된 것으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들이로 가는 시간에 문제제 한 장이라도 더 풀게 해야지 학원에 보내서 더 시험도 공부하게 하고 더 좋은 대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생활들을 헛된 것으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그리고 편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직도 상에서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에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택한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내 신앙의 연수를 드러내고 나의 수고와 노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있던 것도 그리고 또한 회장으로서 섬기면서 CCD로도 섬기면서 그렇게 나의 육적인 자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식당 봉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또 새가족부로서 악기로서 다른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우리의 의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라오스로 단기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해외 성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21명의 친구들도 함께 라오스로 단기 성교를 떠납니다 라오스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졌고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들보다 잘 사는 것을 뽐내듯이 드러내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겉으로만 봉사하고 불쌍한 그들에게 그냥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기만 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돕는 척만 한다면 우리는 유대주의자들 즉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고통의 길을 걸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라오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겨져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특권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남겨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일이 있을지어다 즉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인하해서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긍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연락이 온 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그 구역 그 곳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누가 봐도 광이 날 만큼 그렇게 청소한 사진들을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혼자서 그 넓은 곳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냐고 좀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닦듯이 깨끗하게 그곳을 청소하여서 사진을 찍어서 그 보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그분의 고백처럼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비록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평강과 긍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발자취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